제가 볼때는 250만원 증상증이 돼야 제대로 가거든요. 근데 200만원 숫자? 이거는 정말 300만원 정도 하는 그런 여행상품하고 감히 비교해 주세요. 이 말 중에 비교인다고 생각나지? 여러분? 예, 각각 일정 가격 낮출 수 있죠.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. 열흘 일정 동안 진짜 비행기에서 2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요. 비행기가 편하고 빠르게 갔다고 싶고 싶으시죠? 근데 마음에 드는 불쌍하고. 토이 아니라 대한항공입니다. 근데 대한항공을 왕복 직항으로 탁상할 수 있을 수가 있고요. 여기 마일리스까지 다. 200만원이라고 생각해서. 2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요. 2시간 보내고 싶지 않아요. 그런 비행기가 아니었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데. 네, 대한항공 왕복 직항하고요. 그녀는 전의 일정을 긴급호텔에서 해요. 긴급호텔. 네, 실제 별의보시면 안 되잖아요. 긴급호텔이 무슨 일이라면 아침에 일어나잖아요. 편안하게. 이게 진짜 긴급이에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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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중앙에 나갈 수 있는 산뚜. 타깍短갈비는 피로 찌갈매.